유인균 발효 매실청당극이 황세란 유인균 매실의 100g당 함량 성분은 에너지 41kcal, 수분 89%, 탄수화물 8%, 나머지는 단백질, 지질입니다. 유기산은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호박산, 피크린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연산이 19% 이상으로 다른 과일보다 높으며 카테킨산, 펙틴, 탄닌, 비타민, 베타카로틴, C, B, 미네랄, 캐슘, 철, 인, 칼륨, 나트륨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6월에 절기, 망종 후에 생산한 것이 좋으며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발효를 통해 가공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매실은 해독, 항균, 면역 증강 등의 효능이 있으며 소화불량 해소, 피로회복, 해열 작용, 설사 등의 도움을 줍니다. 매실에 풍부한 칼슘은 칼슘 부족으로 오는 빈혈, 생리 불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장애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없애고 피부와 모발이 윤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카테킨산은 강한 해독, 살균효과가 있어서 장래의 살균효과를 높여 장염 치유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 설사를 먹게 합니다. 매실의 피크린산이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여 간 해독을 도웁니다. 매실의 시트루산이 근육 속의 젖산을 분해해 피로와 근육을 풀어주어 근육통 및 두통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 언덕 너머에 매실밭이 있다. 라는 말에 조주의 군사들은 매실의 신맛을 떠올리고 입안에 가득 꼬인 침으로 갈증을 달랬다는 망매의 갈이란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매실의 진정한 히든 스킬은 매실청을 담그었다가 각종 요리에 맞게 넣어주면 MSG를 능가하는 마법의 감미료로 활약합니다. 매실을 청록색 청매와 노란색 황매로 구분하는데 청매는 과육이 단단한 상태로 사과산이 많으며 황매는 과육이 익은 상태로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매실 씨앗의 독성은 아미그달린, 시안베단체 이라는 성분인데 열매가 있고 발효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성분은 점차 줄어듭니다. 유인균으로 매실을 담글 때 매실과 설탕 또는 원당의 비율을 1대 0.6에서 0.7으로 담그면 구연산 및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매실을 담글 때 유인균을 활용하면 매실보다 설탕이나 원당의 분량이 적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유인균 발효 매실청 담그기 재료, 매실 10kg, 설탕 또는 원당 7kg, 유인균 35g, 천일염 10g 당 사용량을 줄이면 매실의 유기산이 증가하며 산뜻한 신맛의 유기산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 건강에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1. 매실을 이외에 씻어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군다. 매실을 씻은 후 면보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2. 매실의 꼭지를 떤다. 매실 꼭지의 검은 부분을 떼어주면 과육 발효가 더욱 잘 되도록 발효균주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실의 꼭지를 떼어주면 발효균주 유인균이 침투하여 단단한 육질을 발효, 분해함으로 매실과육의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유인균과 원당 볼에 설탕, 원당,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4. 매실과 재료 버무리기 큰 볼에 매실을 담고 유인균을 섞은 당에 75%를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5. 유인균과 당에 버무린 매실을 항아리에 담기 당을 넣고 버무려 섞은 매실을 항아리나 유리병에 넣고 꾹꾹 누른 후 남겨둔 25%의 당을 올려 덮어줍니다. 5. 매실청 발효하기 매실청을 담근 후 근해진 실온에 두고 약위에서 3개월 정도 발효한 후 청과 건더기를 분리하여 복원하면서 사용합니다. 팁 건더기 활용법 유인균을 활용하여 매실청을 담그면 과육이 거의 녹아버립니다. 맑은 청을 분리한 후에 건더기는 으깨어서 철망에 걸러 흘러내린 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 발효 음료 만들기 매실청 100ml 생수 400ml 유인균 1g 을 희석하여 마십니다. 자몽, 레몬, 오렌지 등의 주스 200ml의 1큰술을 타서 마십니다. 새콤달콤한 매실청 활용 생선조림 멸치볶음 오이무침 양념게장 냉채소스 국물김치 비빔국수 샐러드 드레싱 장아찌소스 장조림 부채서림 등 유인균을 활용하여 유산균과 유기산이 풍부한 매실청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 실제의 미칭 인출였는데 장운의1 cm 물건벙